네 여러분 에필로그가 따로 있었네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원차티드 원차티드4 네 진짜 엘레나 판박이 처음 생겼네요 어 그렇습니다 제가 이 게임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어 그냥 엘레나 예쁘다 밖에 없었는데 네 엘레나 예쁘다 이상형을 엘레나로 바꿔야겠다 이런 거 자 이것도 아마 더 네임레스 이름 없는 이름 없는 도시라는 책인데요 그 크레이즈 밴디콧 같은 것도 이 너티독이라는 회사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게임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엄마의 기록을 깨지 못했네요 딸은 깨지 못했구요 네 아마 엄마 아빠 누군요 유후 귀엽네 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픽 아 that looks beautiful 네 결혼식을 했고 딸을 낳았구요 서리번 할아버지 네 썰리번 할아버지 와우 샘이랑도 계속해서 음 만났구나 더는 없네 네 엘레나의 옷이 있는 곳인 것 같구요 목욕하는 곳이고 화장실 화장실 호호 가면들이 이렇게 있고 가면들이 이렇게 있고 오 음악은 좀 위험한데 엄마가 좀 이상한 맛인 것 같네요 엄마가 좀 이상한 맛인 것 같네요 약간 이런 것 같네요 이런 것 같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구식 폴라로이드 카메라 같은데요 음 자 이 음악은 좀 위험해요 저희는 완전히 파티에 넣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잘 모르겠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하나면 됐죠 넣어 먹으면 살쪄 하... 자 에필로그에서 집안을 둘러볼 수가 있구요 다음 주 여기가 오, cool. 샘과 솔로는 방문하자. 어? 이 둘 다 봐. 위치한 작은 카페에 앉아 이제껏 인생에서 맛본 것 중 최고라 여겨지는 끝장난의 에프스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어 어허 에스프레소 쓰겠다 업무는 없어 하지만 우리를 쫓지 않고 은퇴란 참 기묘하군 좋아 하지만 저 기묘해 아무도 우리를 쫓지 않아서 기묘해요? 샘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냉장고에 싸구려 아닌 맥주를 가득 채워라 전해줘요 라고 하던데 난 그저 말을 전한거야 내 의견이 아니야 샘이 또 니가 내게 해서 진거라고 이야기 전하라던데 나도 포함해서 말이야 어 12개월하고도 계속해서 금연이라니 내가 지금 쿠바에 있는데 장난하는거냐? 난 대충 난 이렇게 지내고 있다 아무튼 아가씨 나한테 안부 전해줘 주사위 놀이판 제대로 기름칠해두라고 캐시한테 이야기하고 서륙전을 해야되니까 몇주안에 너희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어 너의 파트너 빅터 설리버니 편지를 보냈구요 엽서죠 샘하고 아주 잘 지내는 모양입니다 같이 비즈니스 썸띵을 하겠죠 문을 열고 나가면 뾱 헤이 오픈시 고스 시 고스 와 해변에서 살아 야아 와 문 열면 바로 해변이야 이야 진짜 좋은데 산다 문 열면 바로 해변이에요 세상에 와 진짜 완벽하다 진짜 이 집은 완벽해 와 여기는 완벽하네 세상에 와 진짜 와 와 말을 이을 수가 없네요 자 모험을 떠나자 이 소녀로 언사티드5로 찍는거야 옆집에 침투해 침투한다 이것도 얘네 집이야 이거 뭐죠 이거 뭘 알아냈대요 무슨 작업을 하는 뭐지 조각같은거 하는건가 이건 또 뭡니까 흠 흠 너무 고프다 흠 그 침투 있던 그 침투 있던 그 침투 있던 그 침투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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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Sure 아마 언사티드1부터 지금까지 sua Kings 마십시오 에 그 유저분들이 보시면은 기억에 남을만한 그런것들이겠죠 약간의 cool 야, 위치 잘못났어 hello wow oh my god 이블린이 수집가에게 수집가한테서 전반적인 해적 역사의 초판과 함께 18세기 문서 문서 뭉치를 구매했다. 그 중에서 조셉 번즈가 보낸 매우 흥미로운 편지를 발견했는데 자신이 어 이거 전에 읽었었던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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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헨리 에이브리. 네. 요것도 전에 다 읽었었던. 계속해서 땅을 팠다. 파나마. 바다로 접근할까?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우. 발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잉크 분석. 드레이크 관련된 이야기의 진실이 밝혀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뭐지? 옛날 카메라에서 발견했어. 마음에 들 거라 생각해. 2. 2면 엘레난가? 뭐지? 엘레난과 설리번. 엘레난과 설리번. 엘레난과 설리번호. 아, 맛있다. 엘레난과 맞게? 엘레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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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난의 왜? 여기가 더 이상해서 이곳은 이곳은 그곳에서 그곳에 뭐 뭐 그 사진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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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자 주인공 반응 네 옛날에 장면의 어떤 의논 ATK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도 랭랭이 있는 곳에 있는 게요. 아니면... 아마도 랭랭의 랭랭의 그런 종류. 아니, 저는 안 준비를 할 것 같네요. 정말. 네. 시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완전 시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이들아. 그녀는 어르신과 Sam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And you know him. Okay, look. If you guys were into some shady stuff, it's totally cool. She's taking it again. But I think I'm old enough to know about it, right? Old enough. How old are you again? Ah, funny. Mom? All right. Well, let's see. Um, for me, it started when this guy called me up with a scoop on a massive historical find. It sounded like a complete fraud. Yeah, handsome fraud. No, I hadn't even met him yet. She knew. She knew. So this fraud says, if you fund the trip, then I'll give you the coffin of Sir Francis Drake. And for the record, I totally delivered. Yeah, you delivered us into the hands of Indonesian pirates. Oh, come on. You know I had nothing to do with it. Wait, guys. Time out. You're saying that you were attacked by pirates after you found the coffin of Sir Francis Drake. Is that right? Yeah. That's right. Pretty much it, yeah. Bullshit. Language. Crap. Better. All right, so keep going. You know what? The sun is up. Boat's ready. Wind is just right. You want to continue the story? I say we do it on the water. Come on. Wait, what would Francis Drake look like? Was it gross? Actually, he wasn't in there. Yeah, just his journal. With a map to El Dorado. The City of Gold? Eh, it's the legend. Turned out it was just a statue. A cursed statue. No way, seriously? Yeah, seriously. But I'll get back to that. See, the map list... 네 이걸로 엔딩입니까? 아이구야 음악이 너무 크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자 아무튼 엔딩을 봤네요 네 이걸로 언차티드 시리즈는 끝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제가 원투쓰리를 안해봐서 완벽하게 즐기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시리즈 팬들에게는 참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깊은 작품일텐데 저는 포만해봐서 근데 역시 명성에 걸맞는 작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소소한 감동도 있었고 또 이제 엔딩이 너무 마음에 들었네요 결국 엘레나와 네이선 드레이크 네이트 사이에서 딸이 나왔고 캐쉬라는 이름의 딸이 나왔고 샘도 잘 풀렸고요 샘도 이제 썰리번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니는 걸로 보이고 다들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나딘의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나딘은 살았잖아요 그 중에서 나딘은 보물을 챙겨서 살았단 말이죠 제일 잘된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나딘이 제일 궁금합니다 나딘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모든 여자 캐릭터 중에서 가장 터프하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약간 좀 이 러닝타임이 좀 짧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또 워낙 스펙터클한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또 끊어서 끊어 끊고 끊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이 스텝 롤은 다 읽어야 되는 부분인가 봅니다 어쨌든 제가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를 끝내고서 또 언차티드 포를 한 거라 비슷한 류의 게임을 두 번 연속을 했는데요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랑은 전혀 전혀 사뭇 다른 그러니까 툼레이더 시리즈는 말 그대로 툼레이더니까요 무덤 탐사에 집중하는 게임이었다면 진짜 언차티드는 어떤 한 편의 영화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저 한 편의 영화 안에서 제가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였고요 너무나도 부드럽고 그러니까 흐름이 영화는 영화인데 편집을 굉장히 잘한 영화처럼 느껴지는 거죠 편집이 참 잘 돼 있는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라고 할까 아무튼 참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영화를 봤다 재밌는 영화 한 편 재밌는 이야기 한 편 네이트와 엘레나 샘 설리번에 그리고 그들의 과거 이야기부터 어렸을 때 이야기 뭐 그 다음에 레이프와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참 진짜 푹 빠져서 완전히 빠져서 게임을 봤던 것 같아요 게임성이란 측면에서 아무래도 스토리에 집중한 게임이기 때문에 뭐 전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액션 이런 부분이 다소 약할 수도 있는데 약한 게 아니라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요 더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완벽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플레이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게임성을 느끼지 못하고 게임에 계속해서 빠져든 그러한 게임이 바로 이 언차티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게임이라는 거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만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죠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게임이고요 어떤 너티독의 명성에 걸맞는 그리고 언차티드 시리즈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네 그런 좋은 게임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텝 롤을 다 보게 할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임이었고요 제가 원투쓰리를 다 했던 유저였다면 더 좋았었을 거예요 네 아마 원투쓰리는 좀 천천히 해야되겠죠 네 캐스팅이 제대로 올라가고 있네요 네이선 드레이크 사무엘 드레이크 네 빅터 설리번 엘레나 피셔 엘레나 피셔 엘레나 피셔군요 레이프 에이드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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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게임이었어요 여운도 좀 길게 남는 것 같고 약간 엔딩 부분이 좀 길지 않았나 싶었는데 얘도 네 편이나 이어져 내려왔던 그리고 외전도 하나 있죠 네 PSP PS 비타로 외전이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외전까지 합치면은 4.5개 4.5개의 게임이 나왔던 시리즈가 엔딩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 정도의 불량 할애는 적당하지 않았는가 라는 어 주관적인 판단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좋은 게임이었네요 음 정말 2016년은 너무너무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풍성하게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어 게임이었습니다 훌륭했네요 음 그리고 또 이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 유치함이 없고 또 이제 갈등도 잘 녹여냈던 것 같아요 샘과 네이트의 갈등 샘과 네이트와 엘레나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메인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프도 정말 정말 약간 정신이 이상한 약간 미쳐있는 것 같은 그러한 연기도 참 좋았구요 나딘이라고 하는 캐릭터 때문에 긴장감이 확 올라간 것도 있었어요 저 솔직히 2대1로 싸울 땐 이길 줄 알았거든요 네 2대1로 싸울 때는 이길 줄 알았는데 나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딘이 강하다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나딘이 등장할 때마다 긴장감이 많이 늘어났구요 역시 진정한 보스는 그 트럭이지 않았나 두 번에 걸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트럭 트럭과의 추격신은 진짜 뭐라고 해야지 게임에서 이런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났었어요 트럭과의 추격신은 두 번 다 특히 첫 번째 어 첫 번째 그 도심지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그랬던 부분은 진짜 이게 게임인가 싶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트럭이랑 할 때는 어우 좀 뭐라고 할까 압도되는 분위기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이라 좀 감상하고 싶은데 내가 게임을 해야되니까 감상은 못하겠고 얼른 얼른 반응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트럭 트럭이라고 해야되나 장갑차 그 장갑차가 진짜 최종 보스의 포스를 뿜어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 FPS 에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P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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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4의 패드로 약간 조작하기가 좀 애매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자동 조작을 했었을 때 그 기둥을 쏘게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로 많은 스태프들의 이름들이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했어요 이 게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돈도 많이 투자가 됐을 거고 돈이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 같은 게임이 나온 거겠죠 네 물론 이제 스케일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 게임의 장르가 한정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차티드 같은 게임은 나올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돈을 주고 사서 네 돈을 주고 사서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임이면은 틀림 없습니다 네 그랬던 거 같고요 하여튼 너티독이라는 게임 회사 네 너티독이라는 게임 회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던 거 같아요 이 회사의 어떤 저력이랄까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음 그렇습니다 제가 뒤로 계속해서 긴 이야기를 이어서 가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스템 롤을 다 봐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임이었어요 네 사실상 컷신과 게임 플레이와 컷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거는 너티독의 어떤 전작에서도 많이 느껴볼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언채티드 시리즈나 혹은 뭐 라스트 오브 워스라든지 뭐 이런 이런 너티독 게임을 해보신 분들한테는 당연하게 느껴졌을 텐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다른 게임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부분인 건 분명해요 음 그니까 이미 많이 봐서 컷신과 게임 플레이에 자연스러운 연결은 이미 많이 봐서 새롭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티독의 여전한 장점이죠 여전한 장점이고 게임을 하면서 처음 너티독 게임을 해보는 사람에게는 참 우아 싶은 이게 뭐지 지금 게임이 시작된 건가 막 이런 거 어? 내가 움직일 수 있나? 컷신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언채티드4 라이너와 함께 네 여러분은 끝까지 어 게임을 보셨습니다 이제 소니 컴퓨터 관계자들 네 이름까지 나오고 있네요 10분을 넘게 보여주네 그럴만 하죠 네 이 정도 보여줄만 하죠 네 언채티드 4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요 네 다시 오프닝 화면으로 돌아왔네요 추가 요소라는게 생겼습니다 뭐죠? 보너스 아 보너스 콘텐츠가 뭐죠? 추가 기능 추가 기능 아 아 세상을 무지갯빛으로 어 이런 것들이 있군요 한 번 더 재밌게 네이트에게 잠수복 무기 장비 어 오 중력 비활성화 슬로우 모션 진행 어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도 참 재밌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 캐릭터 갤러리 와 아 이런걸 구매할 수 있는거구나 포인트로 제가 137포인트가 있는데 허허 허허 네 야 이런걸 오 오 오 이런거를 하나 이런걸 구매할 수 있는거군요 구매하면 오 구매하면 뭐가 바뀌지? 게임 제작 과정의 콘셉트 아트 오어 아 이런게 콘셉트 아트인가 아 이런게 포인트를 줘서 이런 것들을 혼자 보면서 즐기는거에요 컨셉 아트도 즐길 수 있고 출연진 출연진 사진도 이렇게 보면서 즐길 수 있고 136피를 준걸 보면은 아마 다 볼 수 있는거겠죠 이렇게 어 캐릭터 그림 같은거 네 요런걸 선택하면 뭐해 아 이렇게 돌아 돌려 볼 수 있고 음 그렇구나 음 음 이런것들이 가능하고 네 아무튼 재미난 요소들도 참 많아서 이런 부분도 참 크게 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인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게임과 또 너티독 게임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티독 게임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언차티드 그 콜렉션 하구요 그 다음에 라스트 오브 워스 뭐 이런 게임들도 많이 해보구요 앞으로 너티독 게임이 나온다면 저는 어 아마 바로 구매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PS4로 너티독에 차기작이 나온다면 아마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게임 회사인 것 같습니다 프롬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구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었네요 저는 제가 뭐 굳이 점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점수를 주자면 별 5개 이 정도 게임이면 4개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댓글하고 네 구독하기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